첫 번째 테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국의 국가의 사진을 모니터에 이제 띄워드릴 겁니다 각 팀당 3주씩 드립니다. 보기 나갑니다. 시스터. 하나 둘 셋. 9번 독일.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자 범위리 하나 둘 셋. 1번 대한민국. 정답. 시스터. 4번 미국. 4번 미국. 아 좋아요. 어떻게 알았지. 정답. 혜라 씨 하나 둘 셋. 7번 영국. 아 뭔 소리야. 왜 가만히 있어. 7번 영국. 7번 영국. 7번 영국 맞잖아. 혜라 7번 영국. 정답. 정답. 3번 일본. 정답. 8번 스위스. 14번 브라질. 10번 독일. 6번 호주. 15번 이탈리아. 5번 캐나다. 정답. 정답.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쉬운 것들 거의 지나가 봐요. 지현. 지현. 20번 프랑스. 20번 프랑스. 아닙니다. 땡. 어떡해. 하나 둘 셋. 19번 프랑스. 19번 프랑스. 완전 아닙니다. 러시아. 19번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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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대. 정답. 5명. 18번 프랑스. 18번 프랑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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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대 6 7대 6. 지현. 9번 벨기에. 9번. 앞에 여러분들 지금 가르쳐주신 분 없는 거죠? 네. 정답. 8대 6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현. 지현. 11번 콩고. 11번 콩고. 콩고. 리버. 11번 콩고 국기 맞습니까? 콩고 맞긴 많은데요. 제 나라가 아니에요. 콩고가 기계예요. 제 나라가 이쪽 콩고고. 그리고 다른 콩고. 죄송합니다. 정답. 아 그래? 12번. 13번. 20번. 20번. 다소 20번. 네덜란드. 20번 네덜란드요? 정답. 참고로 두 개국의 나라가 두 글자예요. 16. 16번. 이란? 독일. 아 왜 독일했어? 진짜. 두 글자만 신경 쓰셨어요. 정답. 쌩입니다. 다소야. 다소 다소. 12.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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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비슷한데.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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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맞아. 기니. 기리. 가나. 기니. 정답.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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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먹고. 저기 3개 남았네요. 3개.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16, 17 남았어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다소. 17 헝가리. 17위 헝가리. 정답. 잘 잘 잘 잘 잘. 지금요. 두 문제를 다 시스타가 맞추게 되면 동점이 됩니다. 지금 10대 8이에요. 힌트 힌트. 좋아하도록 할게요. 힌트 힌트. 힌트 힌트. 자. 오케이. 자 힌트 갑니다. 16 힌트. 이게 장수 국가고요. 장수하는. 그쵸. 혹시 나 불렀니. 다소. 13. 13. 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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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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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불가리. 불가리. 불가리는 향수 소희야. 불가리는 향수. 몰라. 넌 불가리야. 나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잘 못했어요. 아니 소희야 소희야. 잠깐만요. 왜 로빈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불가리라고 하거든요. 형 제가 맞을 거예요 제가 맞을 거예요 스펠링 써보라 그래요 스펠링 써보라 그래요 그럼 저는 곤란해지잖아요 갑자기 지금 팬들에게 선분을 해줘야 되는데 바짝 이야기가 올라가지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름답습니다 이제 13번 남았습니다 자존심 대결입니다 13번 그러면 김영철씨가 액션 힌트를 좀 주세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아 진짜? 혈인 73번 갈리 갈리 갈리인데 한 글자 한번 해봐요 말리 지혜 뭐라고요? 말리 정답 박상을 다 채웠어요 지금 계속 지혜영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스트 손들이 홈인에 edor products eties 여러望 전도 으 rinse 두 글자 성공 선 엔 Desktop 택 join 감사합니다.